그림 잘 그리고 디자인 잘하는 거는 딴 데 없어. 딴 데 절대 이유가 있지 않아요.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썸네일 이상하게 뽑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AI 결제를 하셔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도 당연히 AI 쓰고 있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림 그리고 취업 준비하실 때 저것만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군요. 날 골로 보내 버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이쁘다. 얼굴이 귀엽고 되게 조그마하다. 응 그래 그래 그래. 물고기 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먹나? 오 오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는 물고기네. 딱 보고 바로 딱. 저 큰 애가 다 먹네 보니까. 조금만 해도 나온다. 리모 같은 애도 있어요. 이거 여깄다 여기 여기. 약간 바보 같던데? 오 되게 향이 되게 맛있는 향이 난다. 저 에스프레소 아니면 안 먹는데. 그냥 집에 가세요. 외국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를 먹습니다. 저는 한국이기 때문에 이거 마시겠습니다. 이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애기가 그린 거예요? 오 미래의 그림의 판도를 바꿀 꿈나무 느낌이 나요. 질문 중에 수익은 얼마나 되시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수입? 네. 수입은 당연히 많이 벌죠.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막 말해? 많이 벌어요. 아 많이 번다? 진짜. 일을 하는 게 몇인데. 그죠 많이 하시죠.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다닐 훨씬 많이 벌어요.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그리고 이건 좀. 팁인데 갑자기 수익에 대한 팁인데. 무슨 팁일까요? 우리나라 회사는 너무 알아보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 해외나 이런 데서. 근데 이거 우리나라 개발자분들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럼요. 이건 뺄게요. 넓혀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시야를 넓혀봐라. 그렇지.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 실제 한국 사람들 많이 찾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동남아도 있고요. 많아요. 그래서 아트스테이션이나 이런 데 정말 꾸준히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해외 취직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아요. 옛날에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냥 아트스테이션만 올려놔도 연락이 와서 하면 되는 경우가 있군요. 현재 가장 큰 고민이 있으실까요? 역시 도인일까요? 아 아니에요. 도... 평생 고민. 평생 고민. 그냥 지폴트로 깔려있는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은 오랫동안 계속 이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거거든요. 유지하고 있는 환경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제가 아내도 볼 시간이 너무 많고. 형수님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또 일하신다고 하셨죠? 질문하지 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줄 알겠어요? 원래는 저랑 오랫동안 프리랜서를 했었죠. 안 보고 싶으세요? 지금 또 했지? 프리랜서를 하다가 30대 넘어서 처음으로 회사를 갔죠. 아 너무 보고 싶죠. 맨날 붙어 있고 싶고. 아까처럼 30대는 말이 좀 다른데. 다 장단점이 있죠. 아 네. 아 고민. 고민. 그래서 고민. 쓸쓸해요. 엄청 지금 제 아내가 나고 나서. 아까 얘가 좀 다른데. 아니 이건 진짜 쓸쓸하다네. 이 자식아. 아이씨. 욕 나가는 거 아니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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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그 막 본적으로 엄청나게 잘 되신 분들이 많다. 지분이라는 것도 받고. 정말 상상하지 못할 것도 그렇게 잘 되거든요. 그런 것들 보고 친구들도 보고 그러면 흔들리죠. 당연히 엄청 힘들어요. 게임 만드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시청자들이 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블렌더랑 언리얼 말고 뭘 더 공부해야 될까요? 그냥 처음에는 그림하고요. 디자인 공부 같은 거에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언리얼 엔진이나 이런 거는 회사 들어가시면 배치하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거는 가시면 한 2, 3일이면 비울 수 있어요. 2, 3일도 안 걸려요. 블렌더로 결과 만들어진 거를 디지털 페인팅으로도 100% 구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현 못 해요. 아 그쵸.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쓸 것 같은데 아니면 한 100년 걸리잖아요.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은 회사에서 아마 잘릴 거예요. 시간이. 배트 페인팅 했을 때 소스 찾으시는 곳이 궁금합니다. 주로 CG 텍스처라는 데에서 아예 결제를 가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잘하시는 거는 그냥 되게 단순해요. 못 하는 거 그냥 천번 해보면 돼요. 되게 단순해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죠. 하기 싫으니까. 그림 잘 그리고 디자인 잘하는 거는 딴 데 없어. 딴 데 절대 이유가 있지 않아요. 비결도 없어요. 마치 비결인 것처럼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런 짓을 잘하죠. 방금 이런 짓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영감을 주는 용도로 너무 좋은 거고요. 영감과 내 실력을 느는 거랑은 아무튼 다르다. 이걸 보시면서 지금 천번 해봐야 되는 것도 영감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썸네일 이상하게 뽑을 거 같은데. 똑같은 거 천번 그리면 잘할 수 있어. 아 좋다 좋다 좋다. 인트로 영상. 기술적인 발전도 염두에 둔다면 어떤 방향성도 죽어야 되는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앞으로 5년 정도 안에 방향성입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AI가 나오기 전까지 솔직히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제가 실무를 하면서요. 회사에서 AI 결제를 하셔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도 당연히 AI 쓰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어떤 용도로 많이 쓰시냐면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아이디어 적인 거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라고 얘기 드리는 건 시간적 한계에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 맛있는 프리그도 그 시간적 아이디어 한계를 극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아이디어 용도로 활용하는데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를 뽑으려면은 어쨌든 좋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들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하면은 어쨌든 명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뭔가 막말로 적어도 어떤 양식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 만약에 회사에 정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좀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디자인 쪽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요. 자기가 러프하게 디자인하는 거 AI한테 학습시키시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그림을 학습시켜서 내 러프한 그림에 내 디테일을 입혀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엄청 결과물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나 아무거나 끌어오고 그런 거는 당연히 그거를 상업적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당장 그냥 생각이 드는 건 디자인과 많은 어떤 지식들. 그걸 어떻게 조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많이 좀 경험해 본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인 것 같네요. 게임 회사로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이분들이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면 좋은 것들과 포트폴리오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사실 그림과 디자인 비중 중에서 어디를 더 많이 주냐면 당연히 디자인에 비중을 많이 줘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스스로 어떤 세계관이 지워졌을 때 그 세계관을 해석해서 새로운 어떤 그 세계관에 어울리는 뭔가를 디자인해 낼 수 있다는 뉘앙스가 풍겨진 포트폴리오라면 굉장히 매력적일 거고요. 그 정형화된 것들이 있잖아요. 대장간. 망치가 박혀져 있어요. 어떤 그런 정형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생각을 어떤 디자인으로서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되는 게 맞고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렵죠. 정형화된 것도 필요하기는 해요 당연히. 근데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다 그런 것들만 차 있으면 안 된다. 약간 그림 그리고 취업 준비하실 때 저것만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나 그림 아니면 절대 안 돼. 막 이러면서 하루 이틀 밤새서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틀 무리하면 100% 일주일 쉬실 거예요. 하하하하 진짜 못 쉬는데 이렇게 다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나? 네. 아 이렇게 되지 말라? 그런 건 그런 건가? 일할 때는 일을 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선물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트 클래식 1권.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계속 팔아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 예 계속 팔아먹는 거. 진짜? 그리고 요거요. 아우 감사합니다. 포켓몬스터. 제 딸이 이거 보면은 피카츄만 빼고 오린 다음에 버릴 수도 있어. 하하하하하하 안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게요.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알아두세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인터뷰 어땠는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 때 되게 좀 그림 그리는 싫거나 그럴 때 실제로 인수님 라이브 방송을 가끔 봐요. 어? 그래요? 아 그때도 들어오셨구나. 알잖아. 맞아맞아. 누구였지? 그때는 심지어 나한테 배웠던 학생분이 나왔어요. 누구셨지? 데스틀링 했나? 어 맞아맞아맞아. 저도 되게 도움을 받을 때가 많아요. 잊었던 초심을 찾을 때도 있고 따뜻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그냥 정보만 얻는 거였으면 안 봤을 거에요 안 봤을 건데. 형님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날 골로 보내 버리려고. 아 아쉽다. 벌써 안 했는데. 골목 그림이나 이거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쉽지 않은 거 같은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목만 보고서는. 아 뭐야. 전화해야 되겠다 한 번만 보고. 솔직히 그 생각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봤다가. 아. 끝까지 보셨군요. 내가 아까 그 생각했던 게 좀 미안한데. 같이 좀 옆에서 힘들 때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네. 네네 맞습니다. 도움되는 정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앞으로 좋은 일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레동형님 인터뷰 다 마무리 되었고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또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해도 재밌었다. 특히 아까 형수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두 분 사이는 좋으시죠? 아 좋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봐주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인터뷰 해주신 레동형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저게 끝났습니다.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네 이제 끝났습니다. 다행히 끝났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